문화 앞에서 경찰들이 집회장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집회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. 조합원 동지들은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.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. 경찰은 집회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즉시 물러나기 바랍니다. 물러나십시오. 조합원 동지들 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. 다투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. 경찰이 도발하는 것에 응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. 저들이 원하는 것은 집회가 망가지고 폭력으로 얼룩지는 것입니다. 우리는 거기에 응할 필요 없습니다. 집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